와우 귀여운데 바깥에 나오시다고 바로 여기 있었구나 여기가 10,000커피라고 오! 아우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만들어진 회사인가봐요 데일리 스피셜티 커피 들어가보자 너가 먹고 싶은게 뭐야? 아들 우리 그냥 이렇게 들고 가야겠다 컵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생각한 맨 처음에 되게 당황해 하더니 받아줬어요 위에 뭐야? 스윗포테이터 아들은 커피샵에 이런 데 오면은 넌커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커피컵을 그냥 하나만 갖고 왔는데 여기에 고구마 라떼가 있어가지고 그냥 시켰어 다음엔 그냥 무조건 두 개 갖고 다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그래? 진짜 맛있다 되게 헬티스윗 맛이야 이거는 아인스패너 핫으로도 할 수 있고 콜드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콜드로 했어요 그리고 저기 메뉴에 보면 아인스패너가 있고 에스프레소 크림 라테가 있거든요 가격은 똑같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인스패너는 우리가 아는 그 아인스패너고 에스프레소 크림 라테는 그 크림을 인퓨즈 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낸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라떼 같을 거 같아가지고 이거는 플레인 크라쌍이고 이거는 커스터드 크라쌍이고 이거는 커피 크림 크라쌍이고 이거는 커피 크림 크라쌍이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아침 먹으려고요 인간은 밀가루 진짜 맛있다 쓰레기 진짜 먹방 여기 브라이언트 파크를 이렇게 지나와서 이쪽으로 저게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 같은데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니? 아 대단히 있네 야 여기 천장 봐 너무 예뻐 또 올라가? 야 여기 운동하러 왔는데? 진짜 엘리베이터 있어 어디로 가야 돼? 대단 커 아니 그 공부하는 데는 어디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니 길 잃어버리겠다 여기서 너무 커 저기가 메인 엔트리스인가 봐 와우 와우 아니 근데 여기 무슨 라이브러리 맞아? 아우 아우 여긴가?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 뭐 리서치할 거 없니? 인터넷? 게임? 아니 그냥 서치 말고 리서치 아니 그냥 서치 말고 리서치 아니요 리서치하는 거는 일반 거는 리서치 써봐 게임 아 그럼 못 가네 엄마 뭐 공부할까? 들어가 공부할 거면 천장이 너무 이쁘다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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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셋 여릉 로즈메인 리딩룸은 연구와 정숙한 학습을 위해서만 개방됩니다. 사람들 문탱이로 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스터디하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5분만에 스터디하고 스터디할 수 있어요. 스터디올에서 1분만에 있는 길이 있어요. 5분만에 있는 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우논구요. 시원합니다. 몸도 너무 이쁘지 않네 되게 엔티크해 우리 거기에 스토로 한번 가보자 이게 다 도리야 완전히 너무 이쁘죠 손잡이도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있고 다 그냥 도리야 그치 완전 다 도리야 여기는 그냥 안 없어지겠는데 그치 되게 오랫동안 안 없어질 것 같아 너무 이쁘다 I don't think it works 왜냐하면 여기 물에 흔적이 없어 뭐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머리는 벌써 하루 종일 바깥에 머리 좀 하지 아들 비지럴 센터 더 가야된다 여기가 아까 위에서 봤던 거기다 이렇게 카페가 있구나 책도 이쁘고 이거 플라스틱이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 손에 들어오는 컵 파우치 너무 귀여운 거 아니고 스위리쉬 그거 이런 게 되게 이콜프렌들리 한 거야 캔바스로 된 파우치 토트백 여기 토트백 되게 많다 이 천장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 천장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와우 와우 여기 브라이언트 파크의 레스트룸 8시부터 10시까지 연해요 여기 해밀탄 여기 해밀탄 리처드 로저스 디이터 여기 한시에 지금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응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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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어머 9하고 1하고 8 어머 땀 났어 그래도 열심히 걸어오니라 어두워진다 보러가 poly장 작가에게 나와드로 유미나 유미 나머지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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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타임스토어를 좀 구경하고 뭐 먹는 걸 사서 들어가자 재미있었어? 지금 중간에 조금 졸렸어? 엄마처럼 가서 뭐 먹은 거야 아 그래? 친구가 탈출한 면을 통해 탈출한 면을 통해 새로 나온 면을 통해 아, 인테미션 끝나고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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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와우 와 피규어 되게 많다 피규어는 파란데 야 완전히 히든 스팟인데? 야 난리났네 캐릭터에서 이렇게 아랑아랑 이런거 파야 아 이거 유아이가 좋아 그건 완전히 우리집 가까이고 이거는 그게 픽업 할 수 있는거 집 어 거의 김밥집이야 맞네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캘리포니어로 쭉 봐봐 캘리포니어로 무리드 랩퍼티 오 오 오 오 오 여기 포켓 같은것도 있네 샐러드야 삼각캔밥도 있네 도와네? 감사합니다 이거 삶은 포켓인거 같고 샐러드 이거는 뭐야 슈마이 그다음에 이거는 돈까스 야 플라스틱 천국이다 오늘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이거 뭐지? 미소스비인가? 아니다 커리다 커리 그다음에 아들 일본스토어 갈 때마다 맛있는거 이거는 와사비하고 마요네즈 같이 돼있는거 이건 생강 그다음에 소이 소스하고 와사비 이런거 이거 자 먹자 응 6시 55분 7시까지 서밋 전망대 예약을 해놔가지고 좀 가고 있는데 조금 빨리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신발을 비가 와도 좀 더 괜찮은 애들로 신었어요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었고 바쁘다 바빠 가다가 레프 턴 꼬리 세켄에서 라이트 여기가 브라이언트 파크 뒤쪽 부분이에요 우리 호텔 쪽에서 보면 아까 갔던 라이브러리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온게 아니라 다 왔어 아예 이거예요 이거 여기 어떻게 가는건데 여기 어떻게 가는건데 음 how do we get it? we get into the summit we would go straight to the corner of this building go to the left and keep going at the end until you see a door right? the last door and then you go in and you go down the stairs alright thank you 어디로 가는거야? 여기는 아닌거 같은데 왜? 어 맞다 맞다 썸밋이라고 적혀있다 땡큐 땡큐 어 어 아 나 여기 티켓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나보다 오케이 두개 하나, 둘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하는거야? 다행히 어디로 가는거야? 다행히 어디로 가는거야? 되게 미스테리한 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즐거운 시간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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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원래 되게 화나고 그런데 지금 구름이 있어가지고 엠파르 스테이 빌딩 봐봐 사람들이 저기 저렇게 눕잖아 누워서도 여기 아 이거 티가 지금 이제 분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데 되게 멋있어질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야경도 보려고 요즘 일부러 저녁에 왔거든요 야경도 보러 가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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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보여주는 중 그 위에 비판이 집에 왔어요 간이 빠른 면에서 장난 아니야 사람은 다 여기 와 있었나봐 뭐야 완전 풍선이야? 장난 아니야 오 마이 갓! 나 나가고 싶어! 엄마는 안되겠다 난리 났어 이게 터지기도 한대요 엄마가 고추려야 될 것 같아 소위 예민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난간이 있어서 이렇게 뚫려있네요 난간이야 난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9시가 되면 저도 수요가 남아요. 딱 9시 전가계죠. 와, 봤어? 봤어요? 어머, 비 오나 봐. 지금 꼬해졌어. 비 온다, 지금. 지금 비 오나봐요. 전망도에서 비 오는 거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 식할뻔했다. 아, 딱 어떤 점도 저렇게 쇼를 하는구나. 그 사이즈 쇼같이. 다 먹어요. 이게 이게 밤 거예요, 이거. 어딜 가면 있지? 그럼 진짜로 끌게요, 진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 버리는 건가? 컬렉트 하는 거야? 네. 가자, 가자, 가자. 선글라스도 빌려주나봐요. 오늘은 너무 글루미해가지고. 다 글루미해가지고. 다 글루미해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카페 이런 게 있네.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건가 봐? 아, 테라스. 누가 테라스 나가? 좀 테라스 많이 나가나봐요. 아웃사이드에서 보시는 데도 있는 거네. 다 젖어갖고 들어왔어, 이 사람. 다 젖어갖고 들어왔어, 이 사람.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네. 아드, 아드. 비 오는데 바깥에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데 바깥에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가 어떻게 와? 많이 와? 빌딩에서 나가면 뛰어. 엄마는 얘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진짜 같은 느낌인데? 뭐? 22불. 기프트샵. 고무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톡톡하다. 비 오는데 엄청 걸어왔어. 나 여기 다 젖었어 지금. 가자. 어, 거기. 발 딱딱 다. 여기도 물 다 이렇게 젖었어. 그래도 우산을 갖고 왔으니까 다행이지, 그지? 어, 여름아. 19? 19. 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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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너무 수고했어, 우산 드느라고. 응. 처음으로 앉을 때 제일 잘 안아가서요. 응. 알겠어. 이렇게 해서 말리자. 아, 몰라. 푸덥지근해. 근데 너무 차가워. 아, 이거 왜 뜯는데 어디? 여기 다 젖었어. 여기? 청고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걸어서 2미닛이야 여기가 오킬러스, 저기가 프리덴파워 여기가 우리 호텔 더 밀레니엄 9-11 미지엄 사람들 구하려다가 브루클린 브릿지고 가까이로 뭐, Get Your Guide라고 이거 마른 약기 어, 이거는? 이건 핸비나다 이거는 쇼워바 맛있게 먹자 이제 1-30 2-30 1-30 1-60 1-20 2-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